할게 막아보아라. 골툭이 뭐야? 아 이제 골툭이요? 골툭이? 골툭 아닌데? 네 저 왔습니다. 자 이번에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만들어 주고 가셨어요. 그래서 조금 거리 두고 해도 돼요. 오늘 뭔가 이거를 좀 뭔가 완성을 시키고 싶어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. 이왕 시작한 거 만들고 가요. 이렇게 하면은 아니였죠? 피었나 조금? 와 여기다. 이렇게 해서 댓글. 어 맞다. 집중의 정수리라니요. 이렇게 정면으로 나도 보고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돼요. 진짜 와요. 저 제가 온다고 했는데. 아 저는 밥은 아직 안 먹었고 이거 하고 저는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다린동안 뭐 밥 좀 먹었어요? 밥 먹고 핸드폰 좀 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제가. 저녁은 아직 못 먹었어요. 어디 갔노? 여기 있노?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. 그러면은 보니까 여러분. 10시에 태형이 라디오 있더라고요. 여러분도 그거 들으러 가야 되니까. 딱 10시까지 제가 빠르게 한번. 기와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알겠죠? 저 집중할 거니까. 이제 여러분들끼리 대화 좀 하고 있어봐요. 네. 저 잠깐 집중하고 있을게요. 여러분들끼리 채팅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계세요. 잠깐만. 저는 이제 집중 만들게요. 자 이제 지붕을 만들 건데. 보컬 레슨을 받고 와가지고. 목이 성대가 살짝 떠 있을 수도 있어요. 연습을 그 동안 혼자서 좀 잘못하고 있었어가지고. 좀 다시 배우고 왔습니다. 자 지붕. 지붕 재료. 내가 하면 다 부러질 거 같아가지고. 나 이거 들면서 해. 붙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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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차. 지붕. 여거. whom. tienen. ong. 왼쪽. número. 6. 대화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국에서 대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참에 언어도 공부해보고 다양한 언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언어 공부 좀 하면서 대화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까? 보컬 레슨 받고 왔습니다 잠깐 이거랑 필요한 게 또 있네요 얇은 게 필요했네 이건 진짜 부러지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말 그대로 기화집이기 때문에 기화는 또 지붕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? 지붕이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? 어휴 잘 안 돼요 너무 고정시켜 놓은 거 아니야? 너무 고정시켜 놓은 거 아니야? 안 빠지죠? 약간 풀어질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야 시간 없어 좀 나와봐 좀 앞으로 젓나? 앞으로 젓다 뭐야 이게 본격 정수리 방송 이러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 안 쓰니까 아 똑똑하다 아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어? 부러졌다 아 이건 진짜 부러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디다 쓰는 거니? 아 이거 제일 위에 옷상이야? 아 이건 진짜 부러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 얇은 거 써야 돼가지고 이 바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떻게 써요 이걸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어 보자 보자 자 일단 지붕에 밑에를 꽂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 넣으면은 꽂히죠 이거 맞아 이거? 원래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이거 아니야? 어? 이거 다 부러지면 난리난다 그냥 그냥 다 반대로 꽂았네요 아 아 누가 부러지면 나는 급해 죽겠는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너희들은 도와주질 않는 거야 아닌데 아까 그게 맞는데 아 이거다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? 뭐가 문제일까요? 이게 내가 아직 꿈은 거 시작할까 벌써 부러지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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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 같아 쏙 들어가는 지 그리고 말을 안 드린 꽂히는 거 맞어? 넣는 거 맞어? 잘 모르겠어. 아 잘 모르겠다. 하고. 뭔가 태가 나죠? 지붕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. 이제 꽂고. 그렇지. 여기다가 이제. 이거 꽂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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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꽂고. 바로. 바로 이거를. 도구를. 사용해라. 괜찮아. 좀. 뭔가. 구멍도 많이 나고. 불어지기도 많이 불어졌는데. 네. 다 불어졌어요. 근데.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. 이거. 어차피. 귀여워 앉으면 안 보여요. 어디에 가야 되니. 5번에 붙이기. 여기에. 교리. 왔네요. 이렇게. 올리는 거예요. 근데. 높이가 안 맞죠. 하나하나.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. 네. 잘못 만들었어요. 자. 여기는. 부러져 있는 걸로. 올리고. 됐죠? 이렇게 올렸죠? 네. 별거 아니었어요. 얘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의. 접착제로 고정을 해줘야 된대요. 들어오세요. 근데 붙어있지를 않은데. 이게 접착이 되나. 그리고 여기도. 접착시켜주고. 접착시키고. 얘들도 접착시키고. 절대 안 떨어지죠? 이렇게 하면은. 강력 접착제. 위험하니. 손을 항상 조심하세요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자. 이 상태에서. 무엇을 하느냐. 이거네요. 얘를 써야 되는데. 얘를. 확실히. 확실히. 이게. 어쨌든. 미니. 미니. 모형물이지만. 이. 알 수 있다시피. 디테일이. 장난 아니에요.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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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와집입니다. 여러분.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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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옥의 힘입니다. 이게. 이게. 기와집. 벌써부터. 얼마나. 이 수많은 디테일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죠? 이제. 대망의. 대망의. 기와를 얹을 건데요. 이. 미니로 하다보니까. 이제. 고무판으로. 이렇게. 준비가 됐어요. 이게. 왜. 아까. 대가. 지금. 중요하지 않았냐. 기와를 얹을거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.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원래는 사실. 칼이 필요한데. 칼 없이도 잘 해내는. 진미씨. 이렇게.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되고. 잘립니다. 우리. 빨리. 우리. 할인 필요한 거. 여기. 근데. 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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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미를 못하겠는데요?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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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모양대로 자를 수가 없어서 다른 거 먼저 할게요. 이거는 제가 기왕 모양으로 잘라서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.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말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. 이제 바로 마당을 먼저 만들 거예요. 시간이 됐다 얘들아. 얘들아 차야. 이렇게 부러졌죠? 이렇게 부러졌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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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여기에다가 자갈 같은 거. 길을 만들어 줄까요. 길.. 집에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죠. 여기다가.. 길이... 그래? 그냥 일자로 있는 게 낫지. 조금.. 조금 발 디딤하는 거보다는 조금.. 넓게 귀를 만들어줍니다. 한 요정도 이렇게 만들고 색칠 많이 보여주네 다섯 입 됐어 길 모양 만들었죠? 여기다가 이제 터뜨리만 자르고 길 만들어주기 완전 너무 많이 했나? 다섯 입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길 만들었어요 길 길 만들고 저긴 낮게 되어있는데 나 왜 이렇게 높게 됐지? 너무 많이 부렸나?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 심을 거에요 여러분 나무가 나무가 너무 크다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애를 아예 접착제 내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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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아 자 이렇게 하면 나뭇까지 붙었습니다. 벌써 뭔가 뭔가 뭐 한 기분이야 되게 괜찮죠? 이 집은 당신만큼만 아름답습니다. 매우 재능있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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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집에 나도 살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돌을 꺼내줄 거에요 여러분 돌로 이제 너무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아까 풀을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풀뜨기를 좀 올리고 풀뜨기로 약간 뭔가 너무 많이 올렸네 이 정도 올리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하면 되겠다 이게 약간 현실적인 것을 좀 반영을 한 거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오히려 바닥에 나뭇잎이 많은 거를 겨울인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가을인 거지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기로 여기로 오오 예스 그런 반응 되게 좋아요 듣기 좋아요 보기 좋고 여기다가 접착제 좀 뿌려주면은 얘네들이 하나 더 붙죠 안 떨어지죠 아니 이하트 붙으면 안 되지 아 이것도 이렇게 안 돼 자 자자자 연기 났는데 원래 접착제가 연기 났다 접착제가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여러분들 손에 닿으면 진짜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손에 흘린 적이 있었는데 엄청 뜨겁더라구요 지금도 녹으면서 연기 난다 봐 연기 난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돌길 연기 계속 나냐 돌 땅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건데요 돌입니다 돌 바위 안되네요 풀 묻혀서 잘 안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해서 할게요 여기다가 나랑 결혼해줄래? 일단 집부터 한번 지워보자구요 일단은 원래 다 그 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 자 기거집 와 이게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다 와 이게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다 ㅇㅋ ㅋ 으임 어휘 아니다 했이 으음 으응 으음 으음 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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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 좋죠 마지막까지 좋죠 일어나서 다섯 뭔가 저는 좀 흰색 돌만 쓰고 싶은데 돌리고 너무 이마 까먹어 보인다 머리가 너무 길어요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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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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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둘 그리고 자 돌길 완성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긴 돌이 없네 여기 색깔 있는 돌로 그리고 여기에서 어? 왜 이렇게 열렸지? 열라 자체를 보고 싶어 됐어 자 벌써 아름답죠? 벌써 어마어마하죠? 거의 완성을 다 됐죠? 여기다가 이 사람 진짜 이쁘게 됐는데 왜 나는 이쁘게 안되냐는거죠? 이제 돌담 돌담이란다 저기 뭐야 울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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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타리를 칠걸 모르고 안되는데 울타리를 좀 나눠서 칠까? 3개씩 치는거지 울타리 울타이가 아닌데 이렇게 세우고 이것도 부러졌네 이렇게 세우고 붙일게요 내 손에 다다나 붙었어 아니 바닥에 붙으라고요 오오 아 다 풀어졌어요 좋죠? 그러면은 아예 이거를 이게 지금 좀 부러져가지고 뭐가 또 다는거에요 연기가 자꾸 나네 다 아예 불어트라서 한개씩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다 오히려 오히려 좋죠? 오픈마인드로 열어놓고 살 자신이나 괜찮은데? 요즘엔 또 사람들이랑 또 공유도 하고 대화도 좀 하고 살아야지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보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혼자 살려고 저렇게 한거 아니야?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같이 사는 세상인데 이게 다같이 사는 세상인데 이게 아 이거 하나 이게 시간 많이 걸린다 얼마나 많나 시간 아 여러분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문 열자 문 열자 문 열자 안되겠다 이거 아 이런식으로 하자 아 또 올랐어 또 올랐어 아직 이게 이런식으로 하시죠 왜 여기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있었거든요 울타리를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인거에요 그래서 차라리 울타리를 여기 이렇게 쌓아둬요 이렇게 아직 완성이 안된거지 이렇게 쌓아두고 여기 하나 또 이렇게 붙여두고 만들고 있는 중 진짜 똑똑했다 그러면은 너무 쉽죠 뭐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여기에 이건 붙이는 거지. 지민오빠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말 들어야죠. 왜냐하면 지금 10시에 태용이 라디오에 있는데 59분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보러 갈 테니까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.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지. 지금 이렇게 하나씩 받고 있고 여기 하나는 또 살려주는 센스. 그리고 지금 표지판이 없죠. 만약에 표지판 있으면 여기다가 공사 중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. 여기까지 하면 되고 이제 기와만 얹어준 완성이에요. 근데 또 칼이 맞춰왔어요. 돌 다 버리고 자연에서 살거라. 칼같은 거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죠. 그리고 책상이 아닌데 긁힐 수도 있으니까 깔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칼로 됐죠. 그리고 넌 또 왜 부러져. 왜 부러져. 왜 부러져. ecla 칼 이런 거 다를 땐 손 조심하세요. 위험합니다. 여러분들은 방탄보다 소중하니까요. 자 자 이렇게만 이렇게만 한쪽 귀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. 이것도 어쩌면 되잖아. 휘겠다. 휘는 않겠다. 고 으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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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 밥 안 먹었어요. 여러분들 생각해볼까 또 중요한게 있어요. 여러분들 아니다. 이건 내가 위버스를 또 따로 오면 되겠구나. 오늘 이거 기완은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또 뭘 하면 될지 여러분들 생각했다가 제가 좀 이따가 위버스 가면은 거기다가 좀 알려주세요. 뭐 레고 같은 것도 산 거 없고 뭐 또 새로운 거 해보면 재밌으니까 다음에 좀 더 여유 있는 시간 봐야겠다.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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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휴 이거를 자 나와봐 이거를 얘 아니고 얘다 이거를 이제 붙일 건데 이거 스티커예요? 칼 이런 거 가위 잘 치고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니까 바트머리에다가 치트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누르면 193 맞는지 몰라 붙어라 그냥 올리고 붙여봤다 뭐 TMI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.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.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거 원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안 맞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몇 분 남았지 아 7분 남았다. 큰일 났다 여기부터 와봐 여기부터는 좀 휴 왜 안 붙지 왜 안 붙지 여기도 잘 안 먹고 여기 붙었는데 너 안 붙냐고 아 아 그 뭐야 저 그거 공개됐더라구요 저 사진 그 사진 찍었던 거 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화장도 짙게 하고 나름대로 컨셉 잘 갖춰가지고 갖고 싶어서 노력한 거니까 곧 나오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도 아까 그 얘기 했었던 거 같아가지고 여러분도 아까 그 얘기 했었던 거 같아가지고 여러분도 아까 그 얘기 했었던 거 같아가지고 흠 자 기아의 모습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덥진 않아요 덥진 않아요 덥진 덥지 provocative 잘 생긴 우리의 마음이 드는 것이다 네 제가 살짝 5 오 나와서 못쌉니다. 언지라고요? 뭔가 붙이고 싶은데 왜 안 붙지? 승질나. 그냥 얹어 얹어. 이게 얘 크기로 잘랐는데 크기 맞잖아. 뭔가 크기가 훨씬 더 커요.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가? 뭔가 크기가 안 맞는 느낌? 그렇지. 왜 안 붙어?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이게 뭐랑. 뭐지? 나도 모르겠지. 아쉬워라. 10분만 더 있었으면 제대로 할 텐데. 기왓집입니다 여러분. 비가 오면 이렇게 기왓가 또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빠지게 되어 있는데 참 훌륭한 원리로 만든 것 같아요. 바람도 잘 통하는 이 기왓집. 개인적으로 너무 이 기왓집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모르시는 해외 팬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꼭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닫혀진 것 같아요. 기왓집. 나중에 사인 찍어서 올릴게요. 2분밖에 안 남아서. 아무튼 너무 즐겁게 했고. 다음에 또 재밌는 것 들고 해가지고. 다음 주에 오던가 또 해보겠습니다. 네. 기왓집 즐겁고. 오늘 식사 잘 챙겨가시고 앉으셨던 분들은 오늘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올게요. 그 뭐야. 태영이 지금 라디오 시작할 것 같으니까. 후딱 저기. 태영이 목소리 들어 가세요. 네.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안녕. 갑자기 끝냈는데. 58분이 나 1분만 더 얘기할까? 아 너무 얘기를 못했어요. 나 뒤에는 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. 태영이가 라디오 해야 되니까 또 가야지 그거는. 어. 또 오면 되지 뭐. 다음 주에 또 오면 되니까. 그래도 뭐 나름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기왓가 자꾸 부러지는데. 이게 기왓집입니다. 예쁜 기왓집. 네.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. 여러분들. 다 부러져. 네. 마무리하시고. 오늘 하루 행복하게. 잘 마무리하세요. 좋은 꿈 꾸고. 잘 자요. 미리. 태영이. 그 목소리. 잘 들으세요. 안녕. 아. 이걸로 봐야 되지. 또 올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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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